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물과 아이템을 주는 대로 사용하면서 왜 이러한 판단들을 했는지 설명하면서 빌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구슬에서 연운이 나왔구요. 복궁을 먹었는데 연운이 나온건 조금 아쉽죠? 일단은 빛의 인도자 그라가스랑 카직스를 올려줍니다. 벨트 복궁 빼주면서 그나마 세주하니가 나왔을때 싸움 기병되니까 클레드를 사줄게요. 누누를 올려주면서 회색 구슬에서 리븐 군단을 사주구요. 레벨업을 해주고 리븐까지 올려주시면 군단까지 받을 수 있죠. 초반 기물은 굉장히 좋게 떴습니다. 배치는 최대한 그라가스랑 누누가 맞게 해주고 리븐은 가장 안전한 자리로 배치해줍니다. 칼리스타까지 사주면서 여기서 갓발을 먹으면서 선파를 조합해줄게요. 자 이정도면 연승각이죠. 이제부터 템은 주는대로 다 만들겠습니다. 그라가스 배치기 한번 딱 해주구요. 좋습니다. 베베베 브랜드 좋아요.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괴생명체를 받을 수 있겠죠. 참고에 준비해뒀던 칼리스타랑 레벨업을 하면서 브랜드까지 올려줄게요. 괜히 레벨업 할 수 있는데 안했다가 지면 엄청 아쉽거든요. 레벨업 바로 해줍니다. 자 풀딜 때려줍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운이랑 곡궁이 있죠. 장갑이랑 지팡이인데 정손 만들기는 조금... 그래서 지팡이를 먹어두고 AP댁 각을 살짝 볼게요. 칼리스타 이성 좋아요. 무디를 팔면서 이자 봐주구요. 사연승 좋습니다. 괴생명체 빌드업이기 때문에 약간 AP쪽을 바라보고 갈게요. 벨코즈쪽 까비 이자도 못보네요. 드라가스 이성 좋아요. 지금 연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 좋아요. 세주안이 팔면서 이자 볼게요. 여기서 레벨업만 해주고 누누를 씁시다. 자 계속해서 살살 지는건 좋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살살 지는건 괜찮아요. 노템이긴 한데 일단 이성 좋아요. 골드가 40원 50원이 넘어가면 그냥 뭐 연패든 연승이든 상관없습니다. 피관리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아이템은 연운 지팡이 곡궁 조개라서 모든 덱을 아직 다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지팡이를 하나 챙겨놓고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레벨업을 하면 야스오 아트록스를 올리면서 4군단을 할 수 있죠. 32원 20원정도 남기는건 괜찮아요. 이온충격기를 아 누누한테 넣으면 안되는데 일단 쓸게요. 누누은 그냥 다음 턴에 갈아줘야겠네요. 상대가 7렙 40원 용족 아 여기서 찬란한 아이템 지금 아이템이 이온충격기랑 썬파고 창고에 있는 아이템도 약간 AP쪽이죠. 이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백캡을 먹어줍시다. 아트록스보단 이렐리야 누누를 옮겨줄게요. 이온충격기를 칼리스타한테 이따가 피들스틱 주면 되죠. 선파를 누누한테 백캡을 야스오를 줄게요. 블라디를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파랑색 구슬에서 곡궁 슬랩에 럭키띠모가 떴네요. 티모를 쓰려면 백캡 들고있는 야스오랑 리븐을 내리면서 신드라를 올리면서 기원자를 받아줄게요. 구인수까지 만들어줄게요. 자 이긴거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운이 창고에 하나 있죠. 블루를 만들거나 스태틱은 필요없구요. 대천사 둘중에 하나인데 대천사가 훨씬 더 좋아보여요. 지금 찬란한 데캡도 있고 구인수가 공격속도로 만화는 채워줄테니까 블루를 넣는거는 딜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대천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밴드 2성 일단 붙이구요. 레벨업을 하면서 렐을 하나 써줄게요. 대천사를 티모한테 줍니다. 자 연승하는거 좋아요. 그래도 세주안이 팔면서 20골드 2잡 와줍니다. 점점 강해지는 티모 세번째 좋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지금 곡궁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즈롯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딱 즈롯이 버프됐기 때문에 이러면 연운 먹읍시다. 곡궁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비에고가 패여긴 한데 안쓸거긴 해요. 비에고는 한자리가 딱 비는데 올릴만한게 레리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구랩을 가볼게요. 아크샨이 2성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여긴 뭐 어떻게 아크샨을 2성을 찍어놨지? 누눕해요. 룰루를 티모 위에 올려두면 쓰레시가 끌거나 뭐 할 때 티모가 안 끌려 나갑니다. 거리가 막혀있어서 그리고 암살자로부터 보호해주죠. 근접 딜러를 스턴으로 한 번 더 먹여주고요. 올리베어 좋습니다. 룰루를 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뒤집게 군단보다는 재생술사 키들스틱 룰루 칼리스타는 바로 팔아주고요. 이러면 군단이 빠지니까 리븐을 그냥 빼줄게요. 신비술사를 받아주겠습니다. 군단보다는 조금만 돌려볼까요? 한자리가 지금 B죠? 누누 2성 피들스틱 아이번 그라가스 빼면서 망령까지 올리베어한테 재생술사 이온충격기는 피들스틱한테 줄게요. 볼베궁 좋아요. 방금 또 티모가 안 끌려 나갔죠? 쓰레시한테 그랩은 당하지만 안 끌려 나갑니다. 티모가 드레이븐 잡아주고 점점 강해집니다. 티모 이것도 한 번 더 던지면 오케이 펑 좋아요. 피들스틱 2성 카르마까지 카르마 올리면 사기원자가 되는데 레벨업 할 돈이 딱 있죠? 레벨업을 눌러줄게요. 피들스틱 쿵 좋아요. 올리베어 쿵 너무 좋구요. 점점 강해지는 티모 내 생명체까지 좋아요. 이제는 덱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카르마 2성 신드라 팔고 찍어줄게요. 조금 더 강해지는 방법은 누누랑 브랜드를 내리면서 가렌이랑 하이머딩거를 올려주는게 가장 세질 것 같네요. 배치는 계속해서 옮겨줄게요. 아필리오스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살살 지는 거 좋아요. 티모 2성만 찍히면 돼요. 티모 재생티모 먹으면 깔끔하죠? 킬 먹는 척 해주고 티모를 먹겠습니다. 싸움 구도는 좋습니다. 야스오랑 앞에 조금 빡세네요. 괜찮아요. 티모 2성만 찍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올리베요. 투볼베를 써주겠습니다. 재생명체 빼구요. 이러면 볼베 2성 붙이고 럭스로 신비 잠깐 받고 싶은데 팔고 가렌을 사면서 티모 2마리를 쓸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베어 맨 오른쪽으로 아크샨 바로 앞에 이러면 아크샨이 궁을 못 썼죠? 티모 궁 맞으면서 티모 궁 한 번 더 오케이 아크샨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보냈나? 아 살았네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아크샨이 티모덱이 아크샨한테 약하기 때문에 넥스 필요 없구요. 가렌 2성 좋아요. 티모가 필요한데 티모 한 마리만 찾아 봅시다. 티모 한 마리랑 재생술사 한 마리 타이머 딩거 티모를 팔 수가 없죠 지금 이성이 굉장히 급해서 오른쪽에 배치가 많으니까 볼벨을 오른쪽으로 날려주면서 티모는 가장 먼쪽 대각선으로 아 비에고가 수운이라 빡세네요. 오케이 까비 좋아요. 재난지원금 받읍시다. 돌드였죠? 이돈으로 찾읍시다. 티모 2성 찾아야되요. 아크샨 그맨 하이머딩거 여기 아소가 좀 빡세죠? 티모가 오른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었어도 케일이 2성이라 극악무도는 안됐겠네요. 이제는 진짜 찾아야되요. 원코인 하이머딩거 2성 이러면 돌려보고 티모 안뜨죠? 바꿔줍시다. 하이머딩거 아 하니까 나오네. 괜찮아요. 하이머딩거도 세니까. 하이머딩거를 쓸 때는 완박 완박은 완전한 박스입니다. 완전하게 박스를 쳐주시는게 좋아요. 황대 잭스가 3성 아 하이머딩거가 떴네요. 하필 디모는 슬로우용 볼베궁 잘 들어갔구요. 딩거궁 아 잭스한테 안들어갔네 아 잭스 3성의 아크샨 2성 AP 상대로 엄청난 카운터인데 일단은 아이템 견제할 거 없죠. 슈진 먹어서 티모를 주겠습니다. 티모나 카르마 배치로 이겨야 돼요. 상대가 소풍이 하나 있고 잭스가 삼성이고 아크샨이 2성인데 박스 치는 건 맞아요. 박스는 쳐야 되고 소풍도 무조건 피해야 되구요. 일단 아이번이라도 신드라라도 안 떴는데 살 돈이 없죠. 배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조진을 티모 아니면 카르마 떴으니까 카르마를 줍시다. 딩거가 궁 한번만 쓰면 돼요. 딩거 궁 한번 썼죠. 오케이 다 터지면서 보냈죠. 엑스 삼성 컵 나이스 GG 지금까지 정동글 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